포스테과 서울대, 연세대, 울산과학기술원 등 국내 대표 연구중심대학 4곳과 독일 드레스덴 공과대학교가 재료과학 분야의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. 이번 협약에 따라 5개 대학으로부터 선발된 연구인재 10명을 중심으로 전기와 에너지, 의료기술 등에서 응용할 수 있는 재료과학기술을 공동연구합니다. 특히 국제연구활동을 적극 활성화하기 위해 양국의 연구자들은 상대방 국가에서 6개월 동안 현지 재료하며 협력활동에 나섭니다.